슈슈슈슈 응? 아 귀여워, 귀여워! 짜란!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 엄마를 보세요! 짜잔! 오구... 우리 츄츄 창밖에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밖에도 보고, 햇빛도 쬐고 그러고 있었어요? 오구, 야옹이... 그르릉 그르릉 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츄츄는 맨날 여기 앉아있더라? 우리 츄츄는 이 캣터가 그렇게 좋아? 이뻐라, 여기 또 누가 있네? 어디 볼까? 앗쨔! 이 머리통을 보니까 일부랑이고만, 이렇게 땡글땡글한게. 머리통이 땡글땡글하고 엄청 커. 이, 이놈! 앗! 루루도 여기 좋지? 원래 디디 자리였는데... 이사하고 나서 루루 자리 됐지요? 오구, 좋아라. 왜 가만히 있어요? 루루, 근데 여기 있으면 지 기쁘니까 좋거든요. 뭐지? 츄츄야, 루루야. 너네는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여기 있으면은, 옛날에 있던 집 냄새도 나고, 옛날 기억도 나고, 그래서 편해요? 엄마도 우리 애기들이랑 여기서 놀던 거 잘 생각나요? 그치? 우리 여기서 되게 신나게 놀았지? 우리,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치? 루루는 모모밥 훔쳐먹으러 갔다가 맞고. 응? 루루야. 우리 츄츄는 맨 아래 걸터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티티는 하루 종일 밖에 보면서 엄마 기다리고. 루루야. 루루야. 코코는 막 허공에 꾹꾹이도 하고 그랬었지? 세상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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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짤리! 짤리! 꾹! 꾹! 우리 애기들 어릴 때는 투명 해먹에서 발바닥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엄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쇼쇼쇼. 귀여워, 귀여워! 그치? 츄츄야. 엄마랑 츄츄랑 추억이 가득하지, 여기에? 근데, 엄마가 속상한 게 있어요. 알아요? 캣타워가 아무래도 고장 났나 봐, 츄츄야. 엄마 이사하면서 이거 풀렸다 다시 조립하다 보니까 나사도 잔뜩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조립을 제대로 못했더니 너무 삐걱거려요. 이거 봐, 엄마 기대려고 그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지진인가요? 위험한 것 같아요. 자꾸 기울어지고 그래서 무서워요. 디디가 올라갈 때마다 좌우로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어느 날 쓰러져서 우리 애기 다칠까봐 좀 걱정돼. 우리 츄츄랑 루루랑 여기서 맨날 창밖에 구경하고 햇빛도 쬐고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는데 엄마가 이거를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응? 츄츄 이해해줄 거예요? 엄마가 이거 정리하고 우리 새로운 추억을 위한 캣타워 조립해 줄게요. 우리 애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쳐다볼 거야? 응? 누누 세로로 만들고 엄마 얼굴을 뽀 하고 봤어? 세상에. 엄마랑 새로운 캣타워 만들러 가볼까? 우리 애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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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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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허! 바나마지 말고! 으쌰! 오오오! 살려줬대요! 살려줬대요! 응, 그래. 네 친구 야옹이랑 여기 있어. 응. 응, 이거. 오구 예뻐라. 아이고, 네 머리통! 큰 머리통! 작은 머리통.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이거 해줄게요. 대단한데? 나사가 없어도 버티고 있었다니. 엄청난 제품이다. 기다려봐. 응? 응?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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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어? 이게 뭐예요? 잘 봐! 캡터 오여! 루루, 어? 작아지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뾰루룩! 뭐 하는 거야? 루루, 작별 인사요. 쪼꼬, 쪼꼬, 삥! 진짜... 왜,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루루, 어? 잘 가, 안녕? 루루, 난 엄마 졸려져, 자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까... 세상에... 엄마 치우고 왔더니 여기 앉아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구... 불쌍한 고양이가 됐어요. 캣타워 없었어. 이 자리에 캣타워가 없어가지고... 불쌍한 고양이... 눈물이... 눈물이 잔뜩 났네. 세상에... 아구, 아구, 눈물 났네. 엄마가 새 캣타워 금방 만들어줄게. 이리 와봐. 자, 가자. 우리 아기 이리 와봐. 나 좀 멋있는 것 같아. 하하하하... 반대쪽인가? 이쪽 반대쪽? 잘 안 꽂아졌는데? 이런 설명서를 이렇게 완성해 내다니니까... 도전하다. 다 됐어! 얼마 안 남았음! 어구, 회장님. 그, 여긴 언제 찾아오셨어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빨리빨리 좀 하게. 그... 이게 뭔지는 아십니까? 그렇지. 나의 새로운 집 아닌가? 소... 마이 스위터... 진짜? 회장님, 이제 집 올릴 시간이에요. 잠시 나가있어주시죠. 아니, 난 여기 있은 채로 하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꺼번에 보는 맛이 있죠? 이렇게... 내려가세요! 자, 다 나가, 나가, 나가! 자, 엄마 이거 마사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줄게. 회의! 에이, 참... 회장님! 이리 오세요! 저... 아이, 실례! 아이, 가세요! 마지막이야. 아이, 그새 털이 붙었죠, 어디서? 하나, 둘, 슉! 짜잔! 완성! 멋진데? 그럴듯한데? 빨리 가서 애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애기들아, 이거 보러 와요! 고양이들아, 운명 체크가 더 완성했어요. 들어오세요! 짜라란!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여기에요, 여기! 오, 우와! 여기, 낯선 그 집에 있어요? 여기! 짜란! 엄마가 만들었어요! 냥냥이들, 어때? 마음에 들어? 새로운 캣 타워에요. 츄치야, 어떤 거 같아?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츄치 안 와서 올려줄까요? 츄치야, 여기 올라가 봐. 새로운 캣 타워에요. 마음에 들어... 츄치야, 우리 아기? 츄치야, 우리 아기? 츄치야, 우리 아기? 츄치야, 우리 아기? 어때? 좋아? 아직은 낯설어요? 츄치야, 디디야 벌써 임금님 자리 차지했어요? 근데, 좀 찡겨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기, 괜찮니? 우리 아기? 안 좁아? 엄마 보기엔 좀 찡겨보이는데. 자, 꺼내볼까? 디디는 낯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앉으면 다 디디 자리에요? 임금님 고양이에요? 아... 알았어, 들어가서 푹 쉬세요. 어구, 루루도 올라왔어요? 아이고... 츄치야, 루루야? 좋아요? 새로운 건데 낯설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으음, 잘 거야? 엄마랑 여기서도 예쁜 추억 많이 만들자. 알았지? 꼬르륵! 오, 이제 간식을 먹을 시간인 것 같아요. 배고파. 방금 다 먹은 것 같은데? ㅎㅎㅎㅎ ㅎㅎㅎㅎ 같다.